살벌하게 예쁘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저 혹시 아세요? 아프리카 우선 혼자 하신데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저 친구 만나러 친구 누구에요? 한 명이요? 두 명이요? 한 명이요 남자친구인가요? 아니요 여자 여자친구랑 만나서 뭐하러 가기로 했나요? 그냥 카페? 그냥 카페 가기로 했으면 돈이나 가겠군요 적어도 2만원 돈은 나가잖아요 저희가 어떤 컨텐츠인지 아시죠? 인터뷰 해드리면 저희가 커피 계산 해드리고 그럼 친구를 몇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6시 22분이잖아요 한 7시 7시? 무려 그럼 40분이나 남았네요? 40분 동안 뭐 하려고 그랬어요? 혼자 그냥 이런 이런 슬픈 일이 개그맨 최군은 우선 아시죠? 오빠가 7시까지만 있다가 친구가 와가지고 어 근데 난 방송은 좀 그래 그땐 저는 계산만 해주고 사라지는 걸로 그거 어때요? 홀 그리고 망고식스 너무 가까워요 그쵸? 네 가시죠 옷을 왜요? 더운데 이렇게 많이 껴 입고 왔어요 너무 답답해 보여요 이거 벗으면 너무 야해서 야 한번 벗어봐요 야한거 볼게요 아유 진짜 너무 야해가지고 나 팔뚝 나오는거? 에이 그게 뭐가 야해 아 근데 본인이 편하게 하세요 에이 나는 뭐 매우 살다 와가지고 에이 아 그래요? 제가 살던 나이지리아에서는 거의 뭐 입고 다니는게 사치였어요 아 진짜요? 음 그럼요 삶이 그렇지 뭐 우리 또 흰츠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화면석에 최군하고 얼굴 실제로 본 최군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음 똑같이 잘생겼나요? 네 응?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이십니까? 네 그럼 오빠 좀 자신감 가져도 될까요? 네 아하 우리 흰츠녀는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군요 네 남자친구 좋겠다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 또다 남자친구가 먼저 대시했죠? 네 어머도 아닌가 보네? 네 여성분들이 먼저 고백하는 경우는 어떤 고백이에요?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다 언제 고백하셨어요? 뭐 어떤 골목길에서? 뭐 누구 집에 데려다 주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 골목길에서 선물 타고 있는 도중에 그때 고백을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응 이제 들어가봐 오늘 무용 봐줘서 고맙고 응 오빠가 갈게 응 응 왜 할 말 있어? 웃겨서 감정이 이미 안되니? 아니 지금 상황극 하는거에요? 응 그때 이제 재현하는거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응 왜?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거죠? 응 나 사실 오빠 좋아해? 응 그래 알고 있었지 아니야 오빠 나랑 만날래? 난 만나고 있잖니? 아니 그거 봐 그러면 야 남친구 답변이 그게 아니었던 거 아 아...남친구 뭐라고 했는데 그냥 어 앉고 안아줬어? 들어올려서 뽀뽀이 좀 오앜 ㅋㅋㅋㅋ1 따라서 따ucking곡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마에? 네 입술에요 그 골목에서 그 골목에 그 조명이 마치 무대 위에 핀조며각고 내가 그 무대에 여주인공이 된 것 같고 아 너무 좋다 여기 보고 얘기해요 여기 앞모습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한번 봐봐요 이상하게 나오는데 볼게요 하나 둘 셋 어머 얘 웃기다 얘 웃기다 이게 이상해? 진짜로 성형할까 생각 중이에요 야 난 이런게 문제야 280이게 이쁜이게 레브리님이 이쁘다고 우리나라 잠깐만요 힌트녀 진짜 너무 이뻐요 어디 하고 싶어요 얼굴 지방이싱 허가질려다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코도 이렇게 지금 오똑한 콘데? 그래서 뭐 왜 코로? 빡코 제가 성계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계는 성형괴물이고요 성형에서 잘 안된 케이스 성요라고 해야죠 성형요정 성요 성요 스타일을 좋아한다고요? 성형을 해서 좀 이렇게 컴퓨터 미인 같은 전혀 하지 말라니까 진짜 남자친구가 성형 얘기하니까 뭐래요 청색해요 그렇지 이렇게 이쁜데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언제요 練習은 훌륭하게 학생들의 시작 학생들은 시작하 뇐 George